일적으로 한 30몇 년 만이야. 대학교 동기니까. 깜짝 놀랐어요. 우리 선배님의 방송연예과. 네, 맞아요. 저는 영국과. 86학번. 학연이 보다 보면 어마어마한 것 같구나. 얼마 전에 또 부부이신 남편이신 우리 홍석원 선배님께서 이 프로에 또 나오셨거든. 안방 서치고 가셨죠. 가족 아닌 가족 같은 거 분위기에 서먹서먹한 게 없고. 어찌 보면 더 오래된 거네요. 남편보다. 저희 남편은 86년도에 못 봤으니까. 그때 당시에 우리 선배님이 학교에서 좀 유명했어요. 문의는 아셨어? 아니, 유명한 건 아니고요. 그냥 저는 노래 좋아해서. 학교가 너무 좋았어요. 그냥 가면은 맨날 노래하고. 엄마한테 맨날 혼났어요. 학교를 가면은 집에 일단 늦게 돌아와. 애들이 보면 안 되는데 늦게 들어갔어요. 이미 말씀하셨던 거야. 노래하시느라 그래 또. 목장에서 자고 어쩔 수가 없었어요. 저희는 그 작품이 날 밤새는 작품은 없어요, 솔직히. 근데 이때 박미경 언니가 저랑 의자매인데. 언니가 노래를 이태원 했을 때 피아노 치면서 노래를 했어요. 그러면은 그리고 저 이제 작곡해준 오빠. 바보아팀에서 작곡한 오빠도. 같이 막 가면은 맨날 노래하는 거 보면. 그냥 그것만 봐도 즐거운 거예요. 걸그룹으로 데뷔하셨잖아요. 근데 우리 이제 영국가 친구들은 이제 우리 조광풍 씨는. 저도 기억하는 모습이. 참 좀 고상하고 성숙해 보인다고. 제 성숙해요? 이미지. 아 그래요? 완전 동양적인 마스크. 동양 미인. 미인은 아니고 그냥 동양인. 동양 미인. 우리 조덕경 씨의 인기가 그 당시 때 어느 정도였냐면은. 인류 스타들만 할 수 있는 음료수 CF. 아. 그걸 찍어요. 그 당시 때 그 CF는 청순하고 상큼하고. 상큼한 캐릭터가 있는 연예인들만 찍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요. 지금 지나 보니까 저도 그 광고가 잊혀지지가 않는데. 그런 시절이 있었더라고요. 예. 근데 뭐 옛날 추억이지만.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친구 조각경. 데스타의 데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아 네. 언제 데뷔하셨죠? 저는 86년도 대학 가요제를 나가서. 거기서 이정석 씨를 만나게 됐어요. 이정석 씨가 그 대학 가요제 금상 받은. 네 맞아요. 첫 눈이 온다고요. 아시죠? 네. 같이 동기였어요. 같이 동기라 이제 이정석 씨를 알게 돼서. 88년도에 사랑의 대화라는 노래를 함께 불러서. 원곡이죠. 생각지도 않는데 그 노래가 이제 너무 인기가 있었던 거예요. 그래서 버라이어티 쇼부터 하게 됐었던 것 같아요. 처음에. 그래서 88년도 12월에 오디션을 보고. 89년 4월부터 이제 제 독집 바보 같은 미사 앨범을 활동을 하게 된 거예요. 그러니까 엄청 짧죠 이게.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정석 씨와의 어떻게 해서 이제 듀엣을 하게 된 거예요? 그때 이제 그 노래를 작곡한 오빠도 저희 같은 동기예요. 대학 가요제. 그래서 친했어요. 자기가 이걸 하는데 한번 해보지 않겠니. 뭐 이랬는데 뭐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아무튼 하게 됐어요. 근데 그 노래가 잘 될 줄 몰라요. 너무나 은인이죠 사실. 이정석 씨하고의 대화 사랑의 대화를 이 노래를 낳았나 보면은. 다 두 분 사이에 뭐 썸싱이 좀 일어날 것 같다 하는 느낌은 있었거든요. 네. 왜냐하면 그 노래 자체가 너무 이 사랑 노래이기도 하고요. 그래서 제가 공연을 같이 가면 저 되게 좀 약간 난감했던 게. 처음으로 이제 콘서트를 이정석 씨가 하는 거예요. 그래서 노래를 하려고 이렇게 섰는데 무대에서 저쪽에 사람들 쫙 있는데 갑자기 엄청 팬들 여자 팬들 많았거든요 이정석 씨한테. 노래하려고 딱 섰더니 따라자라! 막 따라자라! 막 이러는 거예요. 그래서 내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. 그래서 어? 그런가? 그래서 마이크를 들고 이렇게 이렇게 옆으로 떨어졌어요. 그러니까 또 거기서 있다가 갑자기 붙어라! 또 그러는 거예요. 또 붙어라. 그런 에피소드가 사실 힘심 참게 있죠. 드디어 이제 89년도 선배님의 1집을 발표하게 됩니다. 곡 제목이 뭐였죠? 하보 같은 미소. 하보 같은 미소. 안 들어보고 갈 수 없습니다. 바보 같은 미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이 당시 LP로. 신인상을 받았어요. 그대의 눈빛은 언제나 나에게 세상의 모투로 얘기해 주지만 나의 어둡고 슬픈 뒷모습은 감싸주지 못해요. 나의 어둡고 슬픈 뒷모습은 감싸주지 못해요. 그 날은 어둡고 슬픈 뒷모습은 감싸주지 못해요. 이 시각에는 저의 꿈을 갖는다, 그런 생각에 따라서 하는 것만 믿을 수 있어요.